애완동물 좋아하시죠? 그런데 줄은 어떠세요? 소파, 옷, 카페트, 집안 곳곳의 나이는 털! 있죠! 간편하게 싹! 알파라 퍼롤러!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머리카락, 미세먼지까지! 그 어떤 털도, 그 어떤 먼지도! 쓱 지나가기만 하면 싹싹 지워버리는 털청소의 달인! 알파라 퍼롤러! 일일이 손으로 잡아 떼고 테이프 덜덜 말아 꼭꼭 힘드셨죠? 알파라 퍼롤러라면 가볍게 쓱싹 하면 끝! 보세요! 쓱싹! 쓱싹! 참 쉽죠? 뜯고 버리고 뜯고 버리고 로우! 밀고 씻고 테이프로 뜯어내고 할 필요 없이 싹 지나가기만 하면 하지만 곳곳에 나이는 털! 머리카락! 미세먼지까지 한 번에! 찍찍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마이크로 원사가! 섬유 사이사이 숨어있는 후연물질까지! 싹 끌어내 쓸어버리니까! 그 어떤 먼지도! 카페트 속에 끼어있던 머리카락도! 옷에 달라붙어있는 애완견 털도! 짐구에 들러붙어있던 한 올까지! 빠짐없이 파고 긁어 떼내주는 신기술! 일일이 쓸고 털고 할 필요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소파, 침실, 카페트, 애완견 잠자리, 자동차 안! 쿠션, 당석, 이동용 케이지! 그 어디나 쉽고 버리기! 그 어떤 방향도 오케이! 쓰러낸 먼지와 머리카락은 뒤로 쏘! 일체형 집진통! 청소가 끝난 후엔 뚜껑을 열어 그대로 버리면 깨! 방수 설계로 물에 살살 흔들어만 주면 언제나 새것처럼! 알파랑 포롤러 출시기념 특별 이벤트! 알파랑 포롤러를 상상도 못할 가격! 2만 9,800원! 잠깐! 1 플러스 1! 두 개를 구입하시면 포드타! 3만 9,800원!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먼지가 묶기 쉬운 니트! 바지! 코트! 그 어디나! 카페! 이불 같은 배부리 청소할 때도 손쉽게! 이제 간편하게! 싹! 알파랑 포롤러! 첫째! 아무리 많은 털도 하나로! 오케이! 위로 아래로! 양방향 일체형! 일일이! 쓸고 털고 할 필요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소파! 침실! 카페트! 애완견 창자리! 자동차 안! 쿠션! 방석! 이동용 케이지! 그 어디나! 쉽고 빠르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올까지 깨끗하게! 둘! 그 어떤 털도! 그 어떤 먼지도! 오케이!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머리카락! 밑에 먼지까지! 그 어떤 털도! 그 어떤 먼지도! 쓱! 지나가기만 하면! 싹싹 치워버리는 털청소의 달인! 알파랑 포롤러! 셋! 집안 구석구석 빠르게! 먼지가 묻기 쉬운 니트! 바지! 코트! 그 어디나! 카페! 이불 같은! 배부리 청소할 때도 손쉽게! 위로! 아래로! 양번양 클린! 청소가 끝난 후에 뚜껑을 열어 그대로 버리면 끝! 방수 설계로 물에 살살 흔들어만 주면 언제나 새것처럼! 애완 동물이 있다면 필수품! 알파랑 포롤러 수시기념! 특별 이벤트! 알파랑 포롤러를 상상도 못할 가격! 2만 9,800원! 잠깐! 1 플러스 1! 두 개를 구입하시면 털드타! 3만 9,800원! 더 쉽기! 더 빠르기! 더 편안하기! 지금 전화주세요!